그럼 전화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옥사님 다른 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진성입니다 2011년 2월까지 동중한 앞에서 목회를 하다가 인도로 부름받고 가족 전체가 2011년부터 인도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가 벌써 뉴스에서도 상황이 심상치가 않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 인도는 코로나로 전국이 명세된 상태에 있습니다 4차 연장으로 5월 30일까지 다시 인도 전역이 봉쇄가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제는 5천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결국은 모디 총리가 2020년 5월 31일까지 다시 봉쇄를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도 이번 주면 약 10만 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참 가슴도 아프고 합니다 근데 지금 민간요법을 지금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힌두교에서 소 오줌을 가지고 마신다거나 소의 배송으로 얼굴에 바르고 엄무에 바르고 바이러스를 물리친다거나 이런 일들이 민간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인구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통제가 되질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를 사용하고 얼차를 사용하고 맞을 거가 못 나가죠 외국인들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외국인들도 예외가 될 수 없죠 저희가 지내는 곳이 빨라깥던데 두 시간 정도 문을 여는데 딱 끝난 시간 되면 정찰들이 거리에 쫙 나오는데 매를 들고 나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빨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지금 확진자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봉쇄가 문제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락다운이라는 것은 가게 문도 닫고 그리고 원래 집에서만 있어야 된다는 두 가지 상황이 다 겹치면서 이동수단까지도 지금 다 멈춰서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거의 두 달가량의 봉쇄가 진행되면서 가난한 인도의 의룡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직전을 잃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부안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인도라는 나라가 지금 힘든 상황인 이유가 이분들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사회 부주가 거의 피라미드 시기예요 많은 계층들이 약 8억에서 9억 정도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림교인들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우리 교인들은 99%가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거의 한 달째 거의 두 달째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도와주고 또 NGO에서 도와주는데 진실한 상사할 때가 어려울 정도죠 그래서 몇 주 전에는 상사할 때에 다니는 옆집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볼 것이 없어서 감안해서 신을 끊었다는 얘기도 그러고 실질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골에는 일이 없기 때문에 시골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에 가서 막 노동을 하면서 지냈는데 갑자기 낙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동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도 없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km씩 300km씩 얼어서 이동을 하고 900명이 함께 그 차에 매달려서도 가고 그런 모습이 인도의 코로나 상황을 더 앞두고 악화시키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계시고 계시는 그 지역에 이제 선교 상황들 그리고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나눌 것이 조금 있어서 감자나 뭐 가지 이런 것도 있었어요 검찰에게 혈악을 맞고 집식 방문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야채도 좋은데 쌀을 좀 주세요 쌀을 좀 주세요 그러는데 쌀을 드리고 싶으면 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쌀을 드릴 수 있을까 우연치 않게 집사람이 제 아내가 비디오를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예상치 않게 거의 100개 넘게 공유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 기적을 보면서 야 이 소문 한 소문이 오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일을 하시는지 저한국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다 먹이는 것을 보면서 그런 일이 세계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 300가정에게 쌀 한 코드와 기름, 소금 등을 전달을 하고 또 자금이 남아서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선교지에 약 16만원, 17만원씩 지원을 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도록 하고 또 돈이 남아서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행이 아니지만 힌두교인들, 이슬람 모슬림들, 가난한 사람들께도 짧게 돕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참 감동적이네요 어떻게 보면 참 이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 같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그리고 용기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인도에 있는 재림교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안식일 예배는 드릴 수 있는 건가요? 집에서 예배드리거나 아니면 두 가정 씨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보고 있고 또 온라인이 되는, 인터넷이 되는 그런 젊은 층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좋은 인터넷 상황이 아니거든요 모일 수 없는 상황이고 교인들의 믿음이 약한 가정들이 많이 있어서 실은 연례행정위원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는 연합회 전체적으로 목회자 월급이라든지 생활비에 50%밖에 지급을 못하고 또 많은 대회들은 지금 월급을 주지 못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상황이 인도도 많이 안 좋은 것을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정말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제 천명선교사가 어떤 선교를 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인도에 온 지 10년째입니다 올해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캠퍼스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고 있고요 현재 386명의 청년들이 천명선교사 훈련을 해서 훈련을 받고 선교사 활동을 했거나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약 59명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팀의 자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2763명이 하나님께서 드렸고 매해 이제 선교사 순도 늘어납니다 실은 이번 달이 선교사 훈련을 시작하는 기간이에요 한 청년들이 이미 지원서를 냈는데 한타깝게도 지금 봉쇄가 되어서 훈련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엔 지원하는 청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합회나 이렇게 다른 식으로 보내주는 청년들이었는데 특히 선교사들의 간증이 교회에서 들려주고 또한 이러한 선교사들이 활동을 보면서 교회나 또 인도에 있는 다른 어떤 선교단체들이 청년선교사 운동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상당히 놀랍게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속해있는 북인도연합회에는 이런 질문을 연합회에서 했다고 해요 너희는 왜 청년선교사에서 지원했냐 신학과를 졸업한 청년들이 저희들은 신학과에서 지식을 비었지만 청년선교사 운동에서 저희들은 기도하는 법을 비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든지 순종해서 어쩌면 연합회나 합회에서 보내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에 북인도연합회에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목회자 지원 자격 거기에 청년선교사를 맞춰야지 많이 목회자를 지원할 수 있어요 이제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꽃을 피우는 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우시겠어요? 실은 올해가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제 올해가 좀 인도선교회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50년 제가 5년 도착하면서 기도했던 40년에서 50년 선교사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해였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계획과 좀 더 잘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요즘은 저희 스탑들과 만날 때마다 엄막해서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저희들도 이런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선교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훈련원, 시가 병원, 또 음악의 단란트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음악 사역들, 그리고 장학 사역, 재림교회 청년들과 아드라와 3.6 재활센터 우리 함께 장학 사역을 하고 있고요 청년생들과 많은 마찬가지 학생들에게 좀 더 큰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인재 양성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지금 하시는 그 일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일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죠 인도로 출발할 때부터 가장 역려했던 것이 비자예요 피안부 인생? 3개월 있으면 많이 있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여행 비자로 6개월밖에 못 있거든요 인도로 갈 때 2년 생각을 하고 갔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더 필요하다면 이유를 제가 좀 더 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다른 길을 열어주십시오 가장 큰 비자를 도와주고 대행해주는 업체에게 여쭈었습니다 반박이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로 하는데 NGO 비자 통본도 내준 적이 없습니다 기회 자체가 NGO로 등록됐기 때문에 따로 어떤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고 NGO 비자만 받아서 들어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다시 대행사를 찾았는데 이른모를 대행사 어쩌면 개념도 없는 그런 대행사에서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마 알았으면 도와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역시나 다를까 대사관에서는 인도 대사관에서는 서류가 부족하니 아쉬워라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이분이 뭔가 도와주려고 한 것 같았어요 기도하고 또 서류를 만들어서 가져가는데 서류가 없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 기회에다 요청을 해서 서류를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대사관에서 요청하는 영사관에서 요청하는 그 서류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서류만 갖춰주면 다른 어떤 것은 되지 않고 서류만 보고 기회를 나오고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 세 번째가 있는데 네 세 번째로 불합격됐어요 높은 세 번 불합격되면 거기서도 이제 포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셔서 인도에서 준비해 준 서류가 지금 NGO 단체라는 것을 증명하고 연결고리를 그 연결고리를 구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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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게 돼요 마지막 순간에 세 번 거절 당하고 집으로 갈까 그 상황에서 번뜩이는 구글을 찾아보게 되었고 그날 아 도장을 찍어주십시오 참 우리가 쉽게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선교사들이 간증했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한번 에피소드 한번 알려주시죠 지난 2주 전부터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영상으로 간증 릴레이를 했습니다 그 하나는 비할에 있는 선교사 키트도 선교사죠 비할하면 인도에서 가장 지금 기록조가 적게 들어간 것 중에 하나예요 3천만 명당 교회 하나 비율로 봤을 땐 참 작은 비율이네요 진짜요 회사에 있는 선교사들을 여섯 명을 파손을 했는데 그 시 전체에 재진 교육 한 명도 없죠 재진 교육 한 명도 없죠 재진 교육 한 명도 없죠 이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청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경찰에게 이 사람들이 인신매매범이라고 선교사들이 인신매범이 돼서 쫓겨나게 돼 지금 그곳에서 지낼 곳이 없어갖고 나뭇잎으로 이렇게 씌워서 집을 짓고 사는 모습들을 처음에 올리고 그랬는데 결국은 임신매매범으로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쫓겨났지만 실은 그곳에서 멀리 가지 않고 다른 마을로 또 이사를 해서 그곳에서 봉사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선교를 하지 못하니까 의료봉사 우리 캠퍼스에서 발마사지랑 약간의 의료 툴도 제공해 주거든요 네 그런 걸 해서 선교를 시작하는데 한 아이가 마사지를 통해서 걷고 낫게 되는 경험 그런 경험들을 선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네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교사로서 실은 사명을 가지고 갔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될 때 가장 비참한 것 같아요 선교지에 있는 성년들이 그런 지금 성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고 또 지금까지 아직도 어린 청년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어서 몇몇 청년들은 벌써 동요가 일어나서 목사님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차라리 집에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런 이야기들이 벌써 들려오는데 선교지에 있는 청년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정신과 성노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또 이 방송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막다운이 봉쇄가 5월 31일까지 또 연장이 됐어요 그러면 두 달이 연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한국으로 학교나 우리 집에서 선교사들을 먹여 살립니다 저희에게 살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경로를 열어주셔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기적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처음에는 3개월이면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경로를 열어주셔서 여전히 이 운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재정을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교지지만 재정이 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준비된 많은 청년들이 나가서 마음을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 제목은 경내에 선교 병원 선교 클리닉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보태주신다면 이 락다운 기간 동안 어쩌면 사람들은 만날 수 없지만 준비 활동 병원을 짓고 행사하겠다는 현지 의사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세가 풀리면 바로 이 선교 활동을 계속 계속할 수 있도록 이 건물이 완성되는 것이 시급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시고 점검해 주시면 공세가 풀리자마자 병원이 시작될 수 있고 공세가 풀리자마자 한국에서 또한 인도에서 공세 함께 이 선교사에게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건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이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전 세계에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위로와 힘이 되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3개월이라는 어쩌면 주변에서 드리는 이야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로 도착을 해서 지금 10년 동안 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선교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지금 10년 동안 이런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고 정말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선교 운동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 2017년이었어요 2017년 10월달에 11월달에 인도에서 화폐 기업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 방식대로 제가 달러로 바꿔서 금구에 보관을 하고 사용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들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가지고 들어와야 될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그 계획을 다른 방법으로 틀으셔서 100달러 10만 원 정도 그 정도만 갖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교단체들이 개신교선들 선교단체들이나 아니면 교인들이 많이 철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천녀선제 운동을 사랑하시고 이 운동이 이것에 필요하기에 현재까지 이 운동을 계속 지속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 본 2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러한 머리를 들라 너의 성량이 가꾸었느니라 이러한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러한 머리를 들라 그 구속이 가꾸었느니라 사랑하는 제림 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림 교회를 특별한 목적으로 이 마지막 남은 이 마지막 시기에 부르셨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곳에서 성교 운동을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교 운동을 10년 동안 지속시켜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구속이 가까운 의라 소망 가운데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제림 성부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터뷰 다시 한번 고맙고요 또 저희가 계속적으로 인도와 성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도 성교지에 계시는 배진성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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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